일단 오늘 먼저 할 게임은 8번 출구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백룸 그냥 그 공간에 대한 공포라고 보시면 되요 그 공간 자체에서 막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 공간을 뭐 빠져나갈 수 없다던가 계속 반복되는 공간 또는 뭐 굉장히 넓은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8번 저 아저씨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저씨 들어가세요 좌측 통행인가요? 싫은데? 8번 출구인데 0번은 뭐야? 8번 0번이 같이 있는거야? 어? 저 아저씨 또 왔어 아저씨 네 분명 아까 지나가셨잖아요 못 지나간다 오 화도 왔네 오 흐흐흐흐흐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음 방향을 틀 생각도 없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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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이게 다인가? 배경음악같은것도 없고 남부 공원 수.. 수정중학교야? 수청중학교야? 청이야 정이야 저거 헷갈려 중요하진 않겠지 저런게 중요하진 않겠지 저런게 수청이예요? 쓰읍 뭐지? 계속 반복되는 이 어어? 어어? 이거 버그 아니지? 흐흐흫 뭐가 또 생겼어 가이드 변화를 아 저게 변화야? 아 변화를 발견하고 변화를 찾았다면 바로 뒤를 돌아 보라는거야 아 백 턴 백 어어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계속 가면은 계속 반복만 되는거겠네 백이니까 이것도 백은 백룸은 백룸이네요 그래 어? 1 1로 바뀌었어 그럼 백해야돼? 아까 0이었는데 변화를 발견했으면 뒤로 가라 그랬거든 어 다시 0이야 0일때 또 다시 반대로 가라구요? 뭐 뭐지 종킹님 종킹님 얼마만이야 이게 살아있었구나 어 뭐야 어 어 어어 어 pues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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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엓 오 옋 오 오 오 아저씨 왜 그래 뭐지 어 저 아저씨가 빌런이야? specialized 헐 와인이래 뭐야 무슨 상황이야 어? CCTV 작동 중 아니 아저씨를 피할 수가 없었어 아저씨가 미친듯이 갑자기 와가지고 길막혔어 받은대로 대가 빠졌어 그렇지 틀린 그림식으로 장소에 변화가 있으면 돌아가고 어? 어? 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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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면 계속하고 어? 1이야 여기 또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여기 또 다시 돌아가 아닌데? 그냥 가는게 가는건가보다 아 1은 가는거 맞는거 같애 아 0이 디폴트니까 그래 0이 디폴트야 다시 제대로 CCTV 여기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더 그리고 여기에 금연이 있고 어 여기 지금 잘 봐두자 0일때 8번 출구 그리고 이건 아까 내가 본게 맞고 분전... 오! 이거는... 이거는 뭔데? 이거는 뭔데? 이거는 맞는거와 틀린거야 이거 이건 뭔데? 이건 틀렸다고 보는데? 이거는 틀렸다고 보는데? 오 이거 봐! 맞어! 아저씨 얼굴도... 버그 아니야 이씨 이은성아 버그 아니잖아 일 됐잖아 요거 환풍기도 봐줘야돼 오! 어! 빼팩뺩뺩뺩뺡 빼팩뺩뺩뺩뺩 빼팩뺩뺩뺩뺩뺩뺩뺩뺩 오 이 이 이이 됐어 이 됐어 아... 돌아여 도세요 하지말고 틀린거 보이면 그 틀린걸 얘기하라고 나를 조종하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CTV 빽빽빽빽빽빽 어? 아니네? ㅋㅋㅋㅋㅋ 젠장 ㅋㅋㅋㅋㅋ 아아이런 젠장 아니 아니 좌측통행 아까 없었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좌측통행 있었나? 좌측통행이 있는게 0이구나 아이잔장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저질러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어? CCTV 없어 CCTV 없어 없어 난 봤어 어? 아닌데 CCTV 없었잖아 지금 왜 0이지? 봐봐 여기 CCTV 있어야 되는데 봐봐 없는데? 이상하네 뭐지?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뭐지? 왜 여기 좌회전 좌.. 아니 좌회전이래 좌측통행 없고 뭐지?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가 보다 아닌데? 또 0이잖아 이씨 늦은거 같은데? 한번 저걸 보면 환풍구 아아 헉! 환풍구 흐익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했는데? 안 쳐줘? 흐흐흐흐 백했는데 왜 안 쳐줘 안 쳐주네 이미 지나가면 안 쳐주나봐 그걸 발견하자마자 돌아야 되나봐 발견한 뒤에 돌아가면 안 쳐줘 지사 뿡이다 냉정하다 판정 짜증나고요 어? 문이 하나 없다고? 어디가 어디가 아니 대답이 뭔가 채팅하고 딜레이가 있어갖고 이게 애매하네 오! 다 눈이야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다시 1 야 이렇게 이제 또 다시 1인데 언제 가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아 물론 설명은 있는데 흐허허허 아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여기에 나를 그대로 보낼 리가 없어 어? 아저씨 핸드폰 들고 있었니? 들고 있었나? 핸드폰? 원래? 왜? 아, 애매한데? 아, 원래 들고 있었어? 으흐흐흐흐흐 어? 왜 0이야? 왜 0이지? 진우님 안녕하세요? 왜 0인데? 아.. 나 진짜 뭘 틀린거야 아.. 금연 금연 여기 있고 쉬운거 같으면서 어려워 아저씨 바지에 빵구놨었나? 뭐지? 금연 여기도 있잖아 아 저 금연이 맞나? 어 1 그래 뭐지? 뭘 못 찾은거지? 설마 막 타일 하나가 새까맣고 이런거 아니겠지? 타일 하나에 고춧가루 튀어있고 이러면 죽는다 아.. 아.. 잠깐만 뒤돌아보는 자체만으로도 뭐가 판정이 있나? 설마? 틀린게 없다면 뒤돌지 말라 그랬거든? 틀린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초기화됐을 수도 있고 문이 원래 두개가 맞나요 여기? 세개가? 맞나? 아 헷갈려 일단 다시 가봅시다 가보면 알겠지 그러네 뭔가 아예 뒤를 돌아서는 안되나봐 아예 응? CCTV에 원래 불이 켜져 있었나? 저 빨간볼빛 저 빨간불빛 원래 빨겠어요? 그죠?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어..오오오 오오오 이런다니까.. 이 고춧가루로 이 새끼들이 이생찌들이 안돼 남발겠어요 다 보자 자 보자 설마 이거 막, 설, 막 글씨가 다르고 이러진 않겠지 어? 글씨 다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일단 없어 지금은 내가 봤을 땐 없어 그렇지 다시 2, 자 3 보고 싶다 3점 보여, 보여주러 3점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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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보여줘 5점 보여준 5점 보여줘 머리숱이 조금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 것 같고 가 고 그렇지 4까지 왔어 4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없어 cctv 없어 빽빽빽빽빽 어? 아아아아아아 cctv 없었잖아 아니야? 근데 이 아저씨 뭐해? 아아 짜증나네 아니야 봐 아닌가? 잠깐 다시 여기에서 여기 cctv 없잖아 있잖아 있고 있고 잠깐만 봐봐 거기다가 금연 있고 cctv 있고 어? 없네 어? 아니야? 뭐야 또 뭐요 뭐요? 아 또 다 헷갈리네 포스터도 잘 봐야 된다고요 아 그러지마 하지마 그렇게 너무 싫어 포스터가 아까처럼 막 그렇게 통자로 바뀌어있으면 괜찮은데 없는데 cctv 봐 뭐지? 이 국은 구간이 오히려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나는 여기 자체보다 어? 이거 있었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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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 좌우로? 그죠? 이상하죠? 와... 나야 미치겄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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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영이야? 아 나 미쳐버리겠네 차징나네 이거 어?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야 간단한 게임 아니었어 간단한 게임 아니었냐고 아니 여기가 여기가 있을 데가 있고 없을 데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거지? 어? 좌측 통행이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좌측 통행이 아무것도 없는 게? 오케이 여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이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는 거야? 그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면 금연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란파크님 어서 오세요 딱 괜찮은 것 같고 문제없고 문제없고 문제없죠? 어 문제없어 내가 봤을 때는 문제없어 그리고 여기에 또 금연이 있고 CCTV 있고 어? 아무것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고 좌측 통행이 있고 맞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좌측 통행이 없잖아 그럼 틀린 거잖아 그쵸? 백 백 흐흐흐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흐흐흐흐흐흐흐 잘못했나 보네 흐흐흐흐흐흐흐흐 뭔데 좌측 통행이요 좌측 통행이 없었잖아 히힛 흐흐흐흣 아 이봐 아 그 다음이 좌측 통행이야 아닌데 봐봐 0부터 다시 간다 0부터 아무것도 없다 일단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CCTV 두개 있고 이거 있고 아저씨가 겁나게 빠르게 오니까 급백하고 완전 나 무섭네 아무것도 없고 CCTV 두 개 있고 아무것도 없고 돌아서 금연 있고 어 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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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멀쩡한 것 같애 그 다음이 응 좌측 통행 CCTV 없는 좌측 통행 그래 맞잖아 아니네 틀렸네 여..명 문꼬리가 뭐가 달랐다고요? 뭐? 아 어... 어깨하네 세상이... 세상이 나를 어깨하네 와... 아휴 진짜 너무한다 네 간다 0부터 0부터 갑니다 아무것도 없고 두 개 있고 아직 지금 0이니까 이게 디펄트인거잖아 그죠 아 진영민님 감사합니다 금연있고 CCTV있고 좌측통행 어 왜 0인데 뭐지 왜 0인데 아 나 미쳐버리겠네 0이 디펄트라고 했잖아요 0이 디펄트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자 간다 1 아이씨 갈수가 없어 무서워서 뭐 뭐가 또 나를 억가할지 몰라서 갈수가 없네 금연있고 좌측통행있고 어 왜 Aí 왜! 왜! 때문에 뭐가 또 뭐가 틀렸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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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인데 뭐? 뭐? 뭐..왜? 왜? 어? 염병 이거 움직여...야! 야! 디젤라구! 이건 아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니가 안 봐! 어? 4번도 가보고 봐! 다 했어! 하하하하하하 아... 사증나 사증나예요 사증나... 2번! 자, 여기 괜찮죠? 여기 표지판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이거를 장면마다 사진을 찍어놔야 되나? 일단은 여기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1 parag 4 1 겨욕 1 rag3 1 ship 2 port 3 6 3번 문 열렸어! 문 열렸어! 허허허허허허헉 그래 차라리 이렇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하란 말이야 문에서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뒤만 안돌면 되는거지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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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응 제가 딱 이렇게 멈춰있을때 얼른 보시고 발견하면 빠~~얘기 해주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 아저씨 막 또 맨발로 갈 수도 있어마 현재까지 최고 성적 실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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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뭐가 달랐다고 아잇 뭔데 뭐 왜 뭐가 달랐기 뭐 뭔데 뭐냐고 다 똑같잖아 뭐가 없었는데 이건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가 달랐을까 설마 막 이거 요일 이거 진짜 설마 나 진짜 사진 찍는다 나 진짜 이제 사진 찍고 한다 아니야 영예에서부터 보고 아 진짜 아 근데 또 사진 찍는건 또 너무 좀 그렇잖아 그쵸?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건 좀 엇간데 진짜 목요일하고 일요일날 안에 8월 8일날 오픈했어 설마 아유 진짜 이런거 하지 말자 이건 진짜 좀 그렇다 짜증난다 그거는 좀 에이 난 잘 모르겠다 어 아저씨 나 쳐다봤어 설마 이것도 있나 아저씨가 아까 나 안봤어 이거 봐 아저씨가 아까 나 안봤어 안만 봤단 말이야 헐 아저씨가 그니까 아저씨도 이제 정든거지 계속 마주치니까 어 정이 들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포스터? 포스터 뭐 전등 개수 모르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포스터에 포스터에 아니 원래 강아지 아니었어? 고양이가 있었어? 쉬는 날? 똑같은데? 목요일 일요일이었어 목요일 일요일이었어 아래? 아래에 원래 개 아니었다고? 고양이라고? 개였는데? 아냐? 고양이라고 확실해? 그럼 돌아가본다 그럼 돌아가본다 그래? 고양이? 아니잖아 아 진짜 왜그래 망했잖아 개잖아 개잖아 아 얘는 살짝 오른쪽을 째려보고 있어 그리고 얘는 눈을 감고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잘 봅시다 아까 옷까지 갔지? 이렇게 아저씨도 잘 봐야돼 그 아저씨가 빌런이야 모기를 혼자 없는거 같은데 어? 문제가 있다고? 디질라고 뭔데? 뭐 뭔데? 뭐 뭐 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지? 0에서 봅시다 0에서 고양이라고? 개잖아 왜 자꾸 고양이래 왜 왜 어디가 고양이가 있다고 도대체 어? 개잖아 아니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여기서 보고 고양이면은 고양이가 맞아 개야 왜 자꾸 고양이로 봐 개라고 개라고 응?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여기 사람 얼굴이 있어 그렇지 와 노란색에 노란색에 이게 사람 얼굴이 있었어 경호의 수를 다 겪어 다 겪어야 되나? 개다 고양이 아니다 짠 그렇지 3 샥 8번 출고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저씨 맞고 근데 바뀌었으면 다 바뀌지 설마 진짜 일부분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샥 그렇지 샥 샥 아직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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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다녔는데 어떻게 어? 뭔데 미친 우와 아 어 어 그래 이런 변화는 환영이야 이런 변화 좋아 하하하하 시...시...시...시... 가! 6이다! 6! 3! 2! 3! 4! 5! 5! 5! 5! 5! 6! 6! 11! 11! 11! 도대체무엘 뭐가 잘못했는데?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고. 나는 세상 끝까지 달려갈 거야. 나를 갈 거야. 제발 날 보내줘. 시불어봐. 이리야. 노 스모킹. 그럼 저 아저씨가 문제였나? 짧은 게임 한다고 하신 제 발언 반성합니다. 짧은 게임 한다고 했던 내 마음 반성합니다. 짧은 게임이었습... 문이 살짝 열려있지롱! 짧은 게임이 아니라 짧은 생각이었다. 나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하나가 어? 미친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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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호의 수가 겁나 많아 아니 왜 내가 왜 얘를 봤냐면 눈이 지금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그냥 뭔가 짜글짜글 했어 선이 그래 뭐지? 잘못 봤나? 하고 보는데 눈이 움직이는 거야? 글쎄? 오메! 오메! 문 손잡이가 또 가운데 달렸네 드디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나씩 본 건가 문 손잡이 또 나왔죠 자 4번 출구 자 CCTV 티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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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그림이 커 그림이 커 아까 그림 이렇게 안 컸어 날 어딜 감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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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아니라고? 아닌가본가? 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이상하다? 그림 그렇게 안 컸는데 이렇게 컸다고? 아 망했네 컸네 허허 이상하네 오 이상하다? 난 왜 아까 작게 본.. 아 그럼 아까 본게 오히려 아까 본게 그게 틀렸던건가? 다시 1번 크구나 아이씨 잘 가다가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거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쿵쾅쿵쾅 괜찮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땡큐 가시고 그림 컸다 큰거 맞다 가자 가는거야 어? 여긴 아무것도 없는거 맞나? 아 갑자기 헷갈렸어 맞죠? 맞다고 해줘 여기 맞는거죠 아무것도 없는거 처음에 표지판 바로 다음에 그죠 간다 어어 흠흡 설마 담배 뭐.. 담배 방향 설마? 아 이거 뭐였지? 이거 맞나? 담배가 위로 향하고 칼라약 솟나? 허허허헣 아 저것도 헷갈리네 어 이제 모든게 의심되네 맞아? 맞지? 다 맞지?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세발낙지? 아람파크님 감사합니다! 우와! 환풍구강 하나 없다고요? 환풍구강? 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람파크님 고맙습니너아 감사합니다 어 환풍구를 못 봤을까 내가? 우와 땡큐땡큐 땡큐땡큐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눈에 빗발 자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니 응? 이상한 거 없죠? 없죠 없죠?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어? 있다고? 미친 뭐가 있는데 왜 또 영인데 아 짜증나 아니 뭐였는데 뭐 뭐 뭐 왜 뭐 뭐 뭐가 잘못됐는데 응? 소윤님 어서오세요 뭐 뭔데 뭐 뭐가 소화전? 소화전이 뭐가 잘못됐어요? 똑같은데? 어? 저 스티커가 다르나? 아닌데? 소화전 손잡이가? 소화전 아 뭐야 이미 천사님 그냥 막 지르는 거죠 지금 아 나 진짜 막 지르지 마 헷갈리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어서오세요 손잡이가 원래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았다고요? 가서 보자 어? 계단이 있어 절로 나가면 안 돼? 저 계단으로 나가면 안 되나? 저게 지금 정상이라는 거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게 정상인데 아까는 반대로 돼 있었어요?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았었어? 그거는 진짜 억간데? 진짜? 진짜? 그럼 나 화가 막 나려고 할 거 같은데 아 나 진짜야 그건 아니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거 와 야 심했다 심했어 좀 그렇다 야 개발처야 그런 식으로 으어 어! 환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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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이거 다른 그림 찾기잖아 아니 이거 공포게임도 아니고 어허허허허 공포게임인 줄 알고 했는데 허헣헣 다른 그림 찾기 없어 어 어 BGM을 이런걸 깔고 해야겠네 야! 야 진짜 이거 변태다 와 내가 저걸 바둑일 잘했지 쉬는날 토요일 안쉽었어 이런 미친 으아아아아아아 야 학농우 씨끼들 야 쉬는 날로 나를 어 이런식으로 어 또 또 토요일이 아닌데 또 그럼 뒤로 가야돼 크하하하 야 두 번이나 변태 진짜 변태 변태시끼들 틀린걸 찾아봐 어서 뭐가 틀렸을까나 응 아 뭐가 틀렸지 자 아저씨가 머리가 한가닥이 빠졌나 뭐가 틀렸을까 어 또 어 이거 왜 계속 이거 또 똑같은거 왜 계속 나오지 이거 왜 계속 나와 토요일 쉬는거 이상한데 오우 삼연짱 아니야 핀 형님 토요일에 원래 아예 안셨어 지금 나 또 헷갈리게 하지마라 하도 못 나가니까 보너스로 프리팬스 해준거야 자 이번엔 뭐가 틀렸지 어 아니 왜 나오다 말아 자 이번엔 뭐가 틀렸지 어 또 어 이상하네 진짜 말도 안 돼 어 핀 양이 맞다고 그럼 아까 내가 본건 뭐지 내가 뭘 본거지 진짜 다른게 틀린거였다고 미친 진짜 자 0부터 다시 보자 진짜라고 그게 맞다고 토요일 오후도 쉬었다고 원래 아우 진짜 어다걸렸나보다 진짜 토요일 오후가 쉬는거 어 아까 나 분명히 목요일 일요일만 쉬는걸로 봤는데 근데 토요일 오후도 쉬는거였다고? 미쳤다 아 근데 그게 사면장 그냥 얻어걸린거야 저거만 보고 어허 너 뭐에 홀렸었나? 뭐지? 행운의 여신 찬스 행운의 여신 찬스 다 썼어 뭐 어떡하지? 뭐지? 뭐 뭐 뭐 어? 8번 출구가 뒤집어져 있어! 맞다 아니야 핀 형님 발견하면 얘기하기로 했어 우리 쉿 안해도 돼 그런 짓거리 하지마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8번 출구를 찾아야되는 미션이야 지금 발견했으면 얘기해 나 혼자 이거 헤매면서 짜증내드면서 키보드 집어 던지면서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얘기하란 말이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플레이하는 방송 얼마나 좋아 다같이 단합도 하고 혼자 하면 내일까지 하겠다고? 그러진 않지 솔직히 3번 아 뭐야 소윤이님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공간인데 다른 게 있으면 뒤를 돌아야 되고 뒤를 돌아서 나가야 되고 반대로 가야 되고 다른 게 없으면 뒤를 절대 보지 말고 직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8번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 그러니까 뒤를 돌아야 되는데 직진했거나 돌지 말아야 되는데 돌았으면 다시 0부터 시작입니다 간다 간다 4번 출구 찾았어 이제 5번 도전 다시 우리 최고 기록 6번이었지 3번 도전 어 어 어 저 등 등 등 등등 등빛 뚫어졌 바쓰! 나는 바쓰! 샥 자아 초반처럼 대놓고 물 밀려오는건 안나오네 아저씨가 좀 큰거 같지 않아요? 하하 좀 거인인거 같지 않아? 하하 어어얐이 아저씨가 팔찍귀신 이었어 포뽜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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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뽜 자아 그 다음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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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 진짜 눈여겨봐야돼 아저씨는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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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오고 가자 최고기록 드디어 최고기록 아 이제 2번만 버티면 된다 2번만 버티면 돼 합정역 8번 출구를 향해 빰빰빰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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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 바라바라밤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있으면 가자 뒤도 한 번 죽을래? 어 어 왜 뒤돌면 안 돼 얘 뭐야 또 얘 아까 안 따라왔잖아 내가 다 확인했잖아 미친놈아 이거는 진짜 억가다 내가 분명 확인했거든 따라오는 거 내가 갔다가 다시 뒤돌아갔거든 근데 제자리에 있었거든 봐봐 아 옆을 봐야되네 미친놈 아 참 아 옆을 안받네 옆을 아 나 미친 아 지금까지 왔는데 아 흐앜 가 좌 아 개자식 저자식이 개자식이여 또 또 또 또 또 또 뭐 없나 아저씨 웃고 있어 이 미친 아저씨 웃고 있어 이제 막 신났지 어 재밌지 아주 그냥 아저씨 웃고 있어 헷갈려 아니지 이 정도면 안 따라온 거지 좋아 3번 가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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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좀 큰 것 좀 줘라 샥 이거 뭐야 샥 아니지 아 왜 뭔데 뭐 왜왜왜왜왜 뭐였어 뭐 뭐 뭐 뭘 놓쳤어 또 맞잖아 맞잖아 뭐 신간판? 이것도 보는 거야? 이것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보라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틀린 거 없으면 와 미친 아 진짜 이 복도에서만 안 나가면 되나 이렇게 보는 건 괜찮다고요? 수바라시 도나 턴 백 뒤돌아보지 마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어 같이 보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뭐 보래요 뭐는 조심하래요 이건 안 돼요 뭐도 봐야 된대요 그럼 뭐 다 보지 뭐 그럼 의미가 없지 그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보자고 그래야 재밌지 찍고 온다구요? 욕실 뭔가 달라졌는지 잘 봐요 흐흐흐흐흐흐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건 괜찮아요 나는 그냥 턴백 돈 턴백 하길래 그냥 뒤돌아보는 거만 그거 자체도 안 되는 줄 알았어 흐흐흐흐 와 이렇게 바로 써먹네 이 새끼가 이렇게 해서 억가당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구나 내가 와 참 와 어쩐지 멀미나요? 멀미나요? 나는 머리에 쥐가 나는데 흐흐흐흐흐흐 착 착 착 아이 당연히 끝날 수 있죠 그럼 뭐 이거 못 깨겠어? 설마? 허니? 허니 허니 설마 허니 못 깨겠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그 누구의 가슴에서 울고 있나요 허니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아이 미친 뭐냐고 또 다 봤잖아 뭐냐 뭐냐고 뭐냐고 아저씨가 뭐가 있었나 아저씨가? 아니면 뭐였지? 아저씨 말고는 뭐가 어? 어? 진짜 뭐 없는데? 진짜? 아저씨가 뭐가 있엇 아저씨 뭐 어디 코털이 삐져나왔었나? 영평하네 진짜 허허허 이건 진짜 아니지 천장에 뭐가 있어? 뭐? 이거? 이거 설마 사람 애기 얼굴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랄났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이고 ㅋㅋㅋㅋ 지금 억가지 이건 억가지 진짜 그저 어 뭔가 좀 그래도 좀 눈에 띄게이라도 있든가 그렇네 뭐가 없네 참나 아니 얼룩이 있는 거를 보긴 봤어 근데 난 그냥 그게 얼룩인 줄 알았어 세상에 만상에 킹받네 에헤헤헤헤헤헤 에이그 진짜 그러니까 이거 여자친구 게임이네 자기야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여자친구 게임이였어 저 아저씨가 사실은 여자친구였어 자기 자기는 나 뭐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어? 자기 자기는 어쩜 그렇게 나한테 무신경해? 자기 이건 난 알겠다 자기야 자기 자기는 항상 그런식이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럼 미안할짓을 하지말던가 아찔하네요 스 withdrawal 어지루질하네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저씨 같이가요 어흐 어디 보자 어디 어디 보자 자기야 자기야 우리 자기야 자기야 어카은 하지 말자 샥샥샥 샥샥샥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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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샥 샥샥샥 보고싶다 7번출구 아까 보였는데 아까 봤단 말야 7번 8번 출구는 유니콘이 아니었을까 간다 설마 이것도 너 이것도 0 나오면 너는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저씨가 겁나게 빨리 와 아저씨가 똥이 마려워 6번 저 아저씨도 이제 슬슬 지겹지 어? 아저씨 뭔가 기분 탓인가? 슬립팩 자 일단은 이상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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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 샥 샥 으으음 이상없지 진짜 간다 7번 드디어 다시 만났어 다시 만난 7번 출구 내가 이거 이 게임 8번 출구 게임 했던 방송안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하지 않았을까 왠지 개발자가 가장 좋아하는 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40명이 넘는데 제일 오래 한 그 유튜버의 그 시청자가 아닐까 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진짜 뻥 안치고 간다 짠! 아 합정령 8번 출구 설마 여기도 봐줘야 돼? 오잉? 8을 본 게 끝이 아니야? 끝까지 봐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진짜 꼼꼼히 보자 하나하나 아저씨의 코털 하나하나까지 다 봐 어? 아저씨 쭈쭈가 튀어나왔나? 어? 아저씨 파스 으흐흐헣헣 흐흐흐흐흐 ㅔ흐흐 MOR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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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도키도키 도키도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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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스터츄우 마치 미스터츄처럼 가운데에 뭐가 톡 튀어나온 미스터츄우 입술위에츄우 뭐야 왜 계속 8번이야 뭐야 설마 에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8번 했잖아 했는데 왜 이제부터 시작인가 8번을 8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어? 8번을 8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백해서 잘못됐으면 0이 나와야 돼요 8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잘 왔다는 거 같아요 샥샥 샥샥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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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백 백 백 백 백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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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X4 헉 은홀레랑 난 저게 제일 무섭더라 아 그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그냥 쭉 스트레이트 할 때 탈출이다 52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구만 근데 계속 돌아가는 상황만 넣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지금 어? 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샥 샥 샥 어 문제 없어 어? 어? 오 노프로블럼 간다 나 간다 나 간다고 어? 포스터가 커졌다고요? 뭔 포스터가 커졌다고 이 포스터 전체가 다? 지금 커진 거라고요? 나 왜 모르겠지? 크기가 커졌다고요? 응? 이상하네? 난 왜 원래 그런 것 같지? 그래? 커진 거야? 으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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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그래? 어? 그러네? 오 큰일 날 뻔했네? 오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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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님 감사합니다 오 그러네 아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오 작네요 원래 이야 진짜 다 커져 있으니까 오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 그래서 언제 보내줄 건데 아 내가 노안이 와서 그런가 오히려 그 큰 포스터가 좋았어 그냥 참 보기 좋았더라 와 이것도 미친놈 얼룩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사실은 사실은 이 아저씨도 나랑 같은 유저였던 거야 서로 지금 누가 먼저 나가나야 지금 음 눈치 싸움이야 저 아저씨는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거지 와 무슨 감동의 엔딩 그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그냥 떡밥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들 그게 나중에 엔딩 때 막 회수되면 감동받잖아요 아 이거 그때 그거잖아 하면서 그걸 노린 거 아닐까? 여태까지 봤던 게 다 나와 너무 웃겨 감동 줄라고 어 그런 거였어 사실은 어? 이번엔 진짜야 진짜 달라진 거 없어 그죠? 진짜로 이제 진짜 가나 봐 나 간다 진짜 간다 진짜 없죠 없죠? 없지 없지? 진짜 없지? 응? 그대로지 그대로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손 응? 간다 달려아아아아 와하 에르... 끝... 빨만... 최고